쥐가 가지고 있는 공포기역은 어디에 저장돼 있을까요? 혹시 아세요? 쥐의 뇌에 있는 편도체라는 신경세포 조직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쥐가 밟고 있는 철봉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요. 쥐는 전기자극 공포기역 때문에 꼼짝하지 않고 지금 움츠리고 있죠. 이와 같이 쥐가 가지고 있는 전기자극에 대한 공포기역은 바로 쥐의 뇌에 있는 편도체라는 신경세포 조직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쥐의 편도체 신경세포 조직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반짝거리는 부분이 쥐의 공포기역이 저장된 편도체 신경세포 조직입니다. 약물을 주사하여 공포기역이 저장된 신경세포 조직을 파괴했습니다. 공포기역이 저장된 편도체 신경세포 조직이 파괴된 쥐입니다. 전기자극에 대한 공포를 전혀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반응하죠. 사람에게도 이와 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훗날의 말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방금 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사람의 뇌에 공포기역이 저장된 편도체라는 신경세포 조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신경세포 조직을 찾아서 제거함으로써 공포기역을 지우고 평온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수술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도 공포기역을 제거하고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신경가소성 덕분입니다. 공포기역은 신경전달물질이라는 생화학물질에 담겨서 신경세포 조직에 저장되기 때문에 신경전달물질을 바꿔주면 됩니다. 신경전달물질은 식습관, 운동습관, 마음습관과 생활환경에 의한 신경자극에 의해 생성되고 바뀝니다. 따라서 건강한 식습관, 운동습관, 마음습관과 생활환경을 만들어서 좋은 신경자극을 뇌에 풍부하게 공급하게 되면 신경전달물질이 바뀌어서 공포기역이 제거되고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신경전달물질은 이리와 함께 바랍니다.